강프로입니다. 흥구석유 오늘 20% 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중독 불안이 계속 되기 때문에 10월 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작년 10월 달에도 이 정도의 움직임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 먼저 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은 지정학적인 위험이에요. 지정학적인 위험이 단 이런 종목분들, 그쵸?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슈화 되는 그런 종목분들은 이렇게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장이 연동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이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흥구석유 같은 악재의 중심, 악재를 호재로 인식하는 그런 종목분들 있잖아요. 이건 고가를 확대시키면서 굉장히 시세가 말도 안 되게 확 터져서 3배, 4배, 5배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여기 작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5천원부터 바닥부터 따지잖아요. 그러면 17,000원 대략 한 3.5배 정도 올랐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그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가 매매하는 구간은 한 이 정도 구간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너무 빨리 올라가서 못 했으면 이 정도 여기 한 10월 12일 정도 이 날 정도에는 매매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빠지는 걸 보고 매도했을 때 한 이 정도에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확전이 돼서 추가적으로 날아가고 굉장히 큰 폭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빠지잖아요. 그러면 흥구석유 같은 종목은 고가를 확대시키지 못합니다. 그쵸? 자 근데 제가 이 얘기 드릴게요. 저도 흥구석유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구간 있죠? 여기서 저 매도 한번 하고 매수해서 오늘 급등하는 상황에서 보유했고 다음 주에 매도 구간을 잡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얘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동 불안이 확 번졌어요. 그러면 확 번졌을 때 유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근데 유가에 대한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되죠? 저가 60불 고가 80불. 그쵸? 60불 이탈을 하려면 그쵸? 저가로 내려가려면 경기침체 그리고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무언가의 큰 문제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들. 그랬을 때는 60불을 이탈합니다. 근데 고가 80불. 80불 보다 높아졌을 때는 그쵸? 무언가 지금과 같은 중동 불안이나 그런 내용이 생겨야 됩니다. 생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유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83불 입니다. 오늘 장중에 이걸 분봉으로 보면 장중에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한 5분봉. 이렇게 보면 한 86불 정도. 그쵸? 이 정도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장중에 이슈화가 되었을 땐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오늘 한국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변동성 지수가 30% 까지 급등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까지 커졌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변동성 지수가 더 높아지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아마도 핵전쟁에 준하는 무언가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옳아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흥구석유는 지금 매도 구간을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종가에 들어갔거나 주말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쵸? 이스라엘에서 다시 보복을 하면서 딱 갔어요. 그럼 이란은 지금 되게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란 쪽도 사실상 이해가 갑니다. 개인적으로 이란이 좀 억울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지수가 먼저 때려놓고 이란에서 자존심 때문에 먼저 딱 때려갖고 이것도 물론 지금 미국에서 아니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란에서 통보를 하고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 통보를 미국에다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안 받았대. 그쵸? 뭐가 뭔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방법이 없지.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것에 대한 시장 반영이 있죠. 시장 변동폭은 이미 다 반영이 됐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꾸준하게 유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늦춰지고 있죠. 근데 미국은 5.5%의 고금리를 버틸 체력이 돼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상황으로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금융위기하고 흥구석유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중동 불안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동 불안을 지금 여기저기서 막으려고 하는데 막 후 무슨 협상 이런 거 분명히 다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갭으로 떨어집니다. 이거. 그쵸? 물론 지금 계속해서 불안 요인이 있으니까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지만 내가 잘못해서 고가에 잘못 물리면 20% 25% 물리는 거 진짜 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흥구석유는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될 때가 됐다. 제가 여기부터 매수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매수하는 과정에서 한번 팔고 다시 사서 오늘 20% 급등 나왔는데 다음 주에 팔 겁니다. 그쵸?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흥구석유를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실제 매매하고 있는 내용을 인증해 드리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하죠. 저는 저가에 안 삽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사요.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해야 내가 보유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흥구석유. 자 내용 어떻습니까? 즉 계속 매매매매매매 그리고 매도했을 때 10% 수익, 보고 쭉 떨어져다가 다시 올라가죠? 오늘 어떻게 됐어요? 안 팔았어요. 아직 여기 매수 했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 안 팔았는데, 다음 주에 매도합니다. 여기서 매도 타점. 이런 부분을 제가 다른 종목들까지, 다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거를 하느냐, 매매매매매매매맨 그리고 매도 했을 때 10% 수익 보고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오늘 어떻게 됐어요? 안팔았어요 아직 여긴 매수했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 안팔았는데 다음주에 매도 합니다 여기서 매도타점..르ром. 이런 부분을 제가 다른 종목들까지 다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걸 하느냐? 예를 들어서... DI, 반도체 강하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하죠? 싸게 안산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납니다. 18, 22, 26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고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했을 때 75%씩 수익이 발생합니다.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하는 부분도 있죠. 코리아FT나 그런 종목들 보면 저도 이렇게 물립니다. 쭉 매수해가지고 오늘 한 7% 빠졌어요. 그래도 큰 폭의 손실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쪽 구간에서 이렇게 손절을 한 번씩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쭉 내려보면 8% 손절한 구간도 있지만 쭉 보세요. 28%씩 수익을 보는 구간이 훨씬 더 많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흥구석유의 실시간 매도타점 그리고 내가 다른 신고가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구독 또는 소통 10억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지금 매도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알겠죠. 선 반영된다. 근데 그 선 반영되는 게 120불을 간다고 한들 흥구석유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마 붙임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짜 이 선수들의 영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흥구석유는 뭔가 뭐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됩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매도타점을 잘 잡는 것만이 웬만하면 다들 수익일 거니까 매도타점을 잘 잡는 것만이 지금 진짜 잘할 수 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흥구석유 잘 팔면 지금 주도주를 옮겨갔을 때 시장은 빠져있지 나는 흥구석유로 돈 벌었지 이쪽 옮겨가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소통, 10억 이 중에 하나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격을 왜 잡아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즘에 하도 시장이 흉흉하기 때문에 그 원리에 대한 부분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흥구석유입니다. 그리고 흥구석유만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참 이게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채널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흥구석유 자 흥구나 흥구석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할게요. 흥구석유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부침이 굉장히 심할 거다. 그래서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지만 그 원리는 가격을 먼저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흥구석유가 굉장히 큰 폭의 흑자를 내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격을 보고 매도 타점을 잡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흥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이해해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해가 되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다 이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차트에 대한 이야기 드릴게요. 자 내용 보세요. 주식시장에서는 정배열을 만들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흥구석에는 어때요? 정배열이죠. 그쵸. 근데 이 구간에서 여기도 정배열이죠. 그쵸. 근데 여기 역배열 구간에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 다시 조정을 받죠. 그걸 우리는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하죠. 만약에 지금 차트만 보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금 시간에서 빠지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정배열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차트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이건 시장 반대편에 있다. 근데 시장은 오늘 폭락이 나왔다. 시장 폭락이 나오면 반등한다. 반등 나오면 흥구석에는 빠질 수 있다. 여기에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절대 당하지 않는 전략을 다 배워가세요.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